이분은 또 어떤 분이냐, 얘는 38년대 38등, 자꾸 비교하는 말을 안 해서 정말 죄송한데 방송을 보신 분들도 나중에 오해를 하지 마세요. 그래야 좀 시간이 나니까. 특수한 애가 37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이 38등을 하니까 그런 수업시간에 자는 것도 아니에요. 눈 쪽은 멀쩡, 멀쩡히 있어. 그러니까 담임으로서 여기까지나 봐. 제보다도 성격이 안 나.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기반에 롤링페이컵을 하는데 매듰리는 겁니다. 야, 소녀시대도 착착 좋아해. 그런 애들입니다. 그제서 12월에 가서, 야, 얘하고 소녀시대하고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아, 소녀시대 모르셨어요? 소녀시대 블로그 운영하잖아요. 팬블로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조회수가 100만원은 130만원이지만 그 당시에, 블로그 운영하시는, 많은 넘어갈 것 같은데, 내 블로그 운영. 저도 블로그를 한 대 운영했었어요. 내가 그만두세요. 베타적이더라고, 다른 사람이 그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블로그는 그렇게 적었는데, 저도 한 50만원까지 있다 한국인이에요. 100만원입니다. 얘는 탁월한 홍보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 같으면, 고등학교에서 얘를, 대학교를 홍보학과 이쪽으로 특기생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제가 기말, 입소업을 다 내가지고, 아무게 블로그에 대한 게 다 소개해 주고 그랬더니, 억지 않아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2월만에 저한테 와서 그래요. 블로그 적었어요. 왜? 대학가였죠? 4년 전에는 못 가고, 컴퓨터 관련해서, 전부 대학을 잘했어요. 우리 자동차 팀. 우리가 삶이 아니라, 한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 감동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명복동에 그 동네가, 가하네 수고, 보니까, 뭘 이렇게 박는 미신, 미신 소리가 들려. 그리고 미신 박으면서 저한테 또, 어머니, 한국애가, 이제 드디어, 컴퓨터 쳤고, 공부를 한다고 시작했어요. 공부를 한다래요. 네, 다 손님 덕분인 거 알아요. 감사합니다. 인터넷 중독, 커뮤니티 중독도, 어떻게 하자? 뭘 잘하는데, 한 발자국만 더, 비밀 노동자. 그리고 북리하다. 교사는 북리하는 게 하나. 이 아이와 세상을, 연결시켜주시죠. 그리고,